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추석이 돼서 성과급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여러분들도 추석되면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죠?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. 또 모든 분들도 작년과 같은 좋은 추석 되시고 또 추석이라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올 추석은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못 뺏는 분들도 꽤 많으실거에요.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.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. 나이스! 여기까지 한빛티비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